2023년 하클래 월드컵 128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따따 딴딴딴따따 시작부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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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분내봤어! 그 다음에 글자 글자 읽어! 너의 너의 어허 네가 네가 이렇게 적혀있어 뭐? 너의 뭐? 한자 글씨 글씨 글씨가 적혀있는데 뭔가 적혀있는데 니가야! 니가! 니가야! 니가야! 뭐라곤.. 다시 처음부터 해 읽어! 읽어! 읽으라고 뭘 읽어? 아니.. 읽으라고 적혀있어! 읽어! 응, 읽어! 읽어! 너에게 읽어! 어허! 니가! 일..일..일구? 일구? 아니 그니까..내왕이.. 일구.. 아니야! 죽었다! 안 돼! 라는 단어를 읽으라는 소리였어? 뭐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렇게만 들으면 뭔 말인지 몰랐었어 저때 영접할 준비가 부활한 방향이야 아이고 나 좀 수치스러운데? 아 진짜!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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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아악! 공모력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만해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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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냥냥 발동 와 진짜 너무 연타워서 못하겠더라 하하하하 이하 이하 왜 이렇게 하하하하 을 등장! 와 망령령이다 뭔데 선거지하다가 끌어진다 뭔데요 반갑다 나를 진짜 맞고신마법소녀 나 마녀가 되고싶지않아요 좀 오타쿠같으실래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언제 만들었단 말이야 물음표 아 이거 휴대공주라고요 아 이거 완전 맞고신마법소녀 되게 그때 흥렸던 그런 님 느낌이었다 네 맞습니다 햄버거를 징버거 그냥 징아니야 나는 징버거야 나도 징버거야 이있있 저는 징량이에요 저는 징버거에요 버거가 없는데 어떻게 징버거죠? 그럼 징 아닌가요? 아 난 한다면 이거? 되지 마세요 그럼 저거 너무 쎄가지고 여긴 뒤에는 안 틀어주는 거야? 무슨 영어?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눈동 넣어서 들어가겠다 눈썹 눈썹 어디까지 내려가는데? 흑역사 월드컵인가요? 나 이키냐고? 삐졌어 삐졌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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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주 체감 기오미 릴 파탕이 좀 셌다 응 왜 이렇게 잘해 아 그거 거기 들어가면 손해요? 그냥 보라 에응? 손해 아니야? 이거만 맞아! 아 그거 거기 들어가면 손해요? 응 손해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두트와 고트 자물쇠 부수기 자물쇠 부수기 나이스 자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와 야 아 이거는 주트와 고트 고트네 고트 왜지 알 수 있는 상황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것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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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나 먼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나 진짜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세상에! 아니야! 진바보 이거 큰일났다! 아니야! 아니라고! 맞아! 나 바보 맞지 언니가 언니 너밖에 모르는 바보 헉!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니가 자꾸 나타나? 약간 그런 비즈엄 나올 것 같은 플러스 이십 오십 토키토키 챠마 아 이거! 만화창이더! 버거보다는 징 아하하하 종소리까지 다 들려 화만 눈빛 너빠져 깊이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숨 참 굴락 다이 내 목소리 들렸어? 다 부세고 아니 나 마이크를 끄고 와야 되는데 솜출컴을 끄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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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마이크 소리 끄고 와야 되는데 솜출컴 소리로 끄고 가 바보구 귀여운 척 하려고 하고 아니야 바보구 귀여운 척 아니라고 귀여운 새구 음 지금 누워있어서 그래 아침 여기 아침 8시야 자기야 잘잤어? 나야 또 또 또 시작이 나 또 그거 그건 망상이야 나잖아 나한테 하는 거잖아 아 나랑 통화한 거 유출됐네 아 진짜 누나짱 유출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나랑 통화하는 거 유출하는 거야 뭐 뭐야 뭔 소리야 또 이상한 망상하네 아니야 나한테 한 거야 아 안돼 자 내일 동사무소 가서 이름 자기로 개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혹시 아 저 김 자기입니다 하하하하 어떻게 사람 이름이 자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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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portrayed 내가 웃고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legend 이리올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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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나가고 싶어.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 여기 약간 갇힌 느낌 들어가지고 나는 김작이. 멈춰, 이 자식이 안주... 이 게임 재밌었는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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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타력 쇼 혹시 오토바이 엔진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세곤님 침대에 있어 세곤님 침대에 소주 있었어 소주 언니 진짜 윈의 여왕 기찬 수덤기 때마다 하나씩 나오네 아니 르름땅이 마신 게 나한테 굴러 온 거라니까? 아니 르름땅이 마신 게 나한테 굴러 온 거야 언니 이거 소주야 소주 이슬만 마신다더니 이슬이 그 이슬이었어? 내가 먹어보니까 소주야 먹어봤어? 고세지 소주야 언니 이거 소주야 소주야 내놔 타자 마시면 안돼 하하하 아 타력쇼가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무슨 바보 같네 소 alma 소핏 오아라 가뜩이 엔진가 아 나 어이없네 이거 수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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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이미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거야 바보가 되버렸네 맞긴하지만 바보같당 수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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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이거 갓 클립 왔다 세구야 어 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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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님 목소리 떠는게 찐이야 세구야 세구님 튕냐 세구야 아 여기서 튕기면 안되는데 세구야 세구야 아니지 세구야 세구야 정신처럼하라 세구야 세구야 어디 아니지 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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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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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수시버 아이고 수시버 그만던 아.. ㅋㅋㅋㅋㅋ 아.. 아니 너무.. 진짜.. 와.. 와.. 존리하고 야발 swe anni..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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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ㅏㅏㅏ Westminster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 귀야아아아 아아아아앜 살려줘 보고백지 말고 아아아아아아앜 ㅋㅋㅋㅋ한 대아아앜 한들아앜 ㅎ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흒 저 옆에서 울으면 너 왜 이렇게 킬받지? 아 안돼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기 큰 차에 한 명이 더 있었네요 어떡해요? 잡았어요! 어 아니구나! 아니 잠깐만 엄청나네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와야지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들어와야죠 깜짝 놀랬잖아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잡았어요 아 약간 잡았어요 어쩐지 손쉽게 잡혀주더라 이상하다 했어 이상하더라 나는 릴퍼언니가 우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언니 저 오늘 기분이 좀 그랬어서 안 웃고 있었는데 언니 얼굴 보니까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또 언니 잘생김 훈녀령 훈녀령 훈녀면 훈녀를 알 정도면 언니가 아니라 나보다 언니인 것 같은데? 나보다 언니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언니인데 언니 왜 그래? 언니 나 동생이야 동생 언니 언니 왜 그래? 언니 훈녀에서 걸렸어 언니 요즘 훈녀 안 써 요즘 그런 말 안 써 요즘 훈녀 안 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책이야 주책 아이 참 찬아 원래 아주머니들도 알바생들한테 언니라고 하잖아요 Á 지기 웅 오케이 pointers 몽 아ff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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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흤 Suit 음 넘어가 마법을 걸고 있어요 가의 부분을 화연마법으로 그을린 다음에 화연마법? 아 화연마법을 인센티어! 인센티어! 화연마법으로 그을린 다음에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배달할 수 없다 광기가 있는데 저 불로 받았는데 와 토스를 저거 다 탔네 다 탔 언니야 그 응 나 사랑해? 왜 왜 언니야 언니야 체하게 하려고 일부러 너 지금 나로 유축각 뽑는거지? 아니지 언니 나 사랑해? 그럼 왜 왜 또 조용해 뒤에 뭐 바라는게 있는거지? 또 뒤에 뒤에 바라는 말이 있는거지? 아 그럼 나도 사랑하지 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언니 왕 사랑해 귀여워 뭐야 너 미션이었잖아 야 야 다 걸렸쥬? 다 걸렸쥬? 다 걸렸쥬? 이상하다 했어 내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왜 언니 평소에도 어 러브유 러브유 썸마치 와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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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굿나잇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웠어 릴퍼언니 여기가 어? 귀여워 뭐? 야 와 뭔 액션이야 귀엽 어? 어? 근데 배를 까고 있네 오? 근데 기억나 어? 야 뭐야 이거 어허 막내한테 말이야 어? 자식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감히 우리 막내한테 어? 진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잖아 이 사람 뭐야 형 드레드 헌거 서버 터졌던 이유 봤어 왁호님 눈 보러 온다 커져라 어? 어? 아니 아이는요 조반이래요 여러분 아니 진짜 실화야 아니 진짜 실화야 어? 요술봉 압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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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호님 그거 제일 요술봉이에요 왁호님 저 요술봉 샀어요 안돼요 안돼요 왁호님 귀여운 마카롱 하하하하 안돼요 들켜버릴꾼 막꼬님에게 나의 힘을 안돼요 하하하하 안돼요 안돼요 하하 이세돌이 형 닮아간다 하더니 드디어 권능을 쓴 시작 시작 형 드레드 헌거 서버 터졌던 이유 오오오오 아 이번거 뭐 해야하지? 뭐지? 약간... 둘 다 재밌는데? 요술봉?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타이밍 레전드? 들어가는데 타이밍 레전드? 나는? 이게 웃긴 게 이랬다니 갑자기 그냥 가다가 심지어 여기로 가다가 갑자기 수영장으로 꺾어서 홀린 듯이 그냥 가네? 야! 이거 뒷부분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다? 세구님! 야! 아니 근데 저는 차라리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괜찮은데 야 이거 야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 세구님도 아이돌인데 좀 내가 지켜줄게 이거 안 돼 우리 이세희 아이돌 이거 지금 아이네 언니가 괜찮냐라고 말했는데 분명을 제기했는데 아이네 언니도 엉덩이랑 흔들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뭐야? 아이네 언니는 분명히 이 엉덩이 찍어서 문화가 있습니다 아니 야! 아니 야 이거 뭐야 와 진짜 둘째 둘째 반응이 잘 팔립니다 벌써 반응부터 잘 팔립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조건 잘 팔립니다 아 예예 맞나 이게? 3번째 예 야! 이거 뒷부분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시 봐도 웃기네 이거 누가 제일 잘 나가? 옆으로 대구에선 사장님이 제일 섹시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방금 웃음소리가 박자를 탔는데? 이걸 라이브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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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방금 웃음소리 뭐야 나 방금 웃음소리 그 내가 웃고 나서 웃으러 박자타기 저는 сос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이거 박자타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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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응. 언니, 언니 뭐 뭐라는 거야? 맞아. 맞아? 응. 귀여워. 그럼 일단 방송 준비해. 사람들이 언니 귀엽대. 이것도 귀여워. 아 이거는, 아 이거 자는 맏언니야.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사랑니깐 당연히 웃기도 한다. 그나저나 너는 웃는 모습도 진짜 멍청하네. 응? 아, 지금 뭐 마시고 있냐고? 아 이 녀석이 좋다. 뭐? 마셔보겠다고? 상관없지만. 어? 야, 그,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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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시던 텐데. 간접 키스잖아. 먹청해라. 뭐, 사람이니깐 당연히 웃기도 한다. 그나저나 너는. 아,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했지? 음. 어. 제발. 제발 그만해라오. 나 안 나. 아 나, 절도 재밌었어. 응, 응. 아이고.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눈앞에서 눕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웃길냐고. 교통사고 났냐고.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하이니 브레이크 소리 같다고요? 브레이크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때 잡혀가지고 아니 이거 짧았는데 굵어가지고 나 이거 좋아하긴 하거든 재밌어 너를 잃었구나 오야? 나만의 작은 정원에 온 걸 환영해 공주님 이세계 F6 야 너 설계했냐? 어 귀여운 거 왔다 귀여워 B 플러스 3은 O야 굿즈 생산종 아니거든 이거 한다고 침 안 튀거든 이거 한다고 침 안 튀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정말 무슨 소리야 O야로 갈게요 O야 나도 하 평소에 안 내는데 한 번 크게 동생이랑 말싸움에서 누르 땅처럼 갑자기 커졌는데 오늘 누르 땅은 귀엽네 냥땡나오디게 불 Rita 하이니 으하이 ㅆ 으아 으 nevertheless 점심 coast 그런데 이거 some time 너 너무 귀여워 짜졌네 진짜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저 채팅보자마자 더 수치스러워졌어 귀하마 너무 귀여워 어 아이씨 귀엽다 레더존 엥간에서는 안맞죠 선생님? 네? 엥간에서는 레더존 잘 안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자주 맞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면은 마음이 좀 두려운데요? 여러분 연막 필요하신 분들 좀 가르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이거 실화냐 아니 뭐야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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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극할때마다 맨날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 아니 나 이 르르 땅이 좀 더 귀여워가지고 묻었단거 가겠습니다 응? 뭐야? 아 배틀 낼 또 무슨 아 여기 할 수 있어 어 뭐야 아 나 표정 이상해졌어 뭐야 왜 저래 표정 왜 저래? 뭐야! 아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아우 진짜 아우 표정 이상한거 눌렀어 아 됐다 넘버 패드 누르지 마 넘버 패드 아 넘버 만지면 안돼 어 넘버 이거 패드 누르지 마 다른거 있을 수도 있긴 어 어 좋아 조심 조심 어 어 어 어 버거야 죽었어? 아니요 저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야 야 음 좋아! 좋았쓰 좋아! 좋았쓰 와아! 이거 뭐야!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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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나 못해 감겨졌어! 아니야! 아니야! 나 이미 죽은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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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다! 이거 더 나아! 너무 잔인해! 아 이건... 아냐! 아 뒤에 있는지도 몰랐네 아 레전드... 너무 깜짝 놀라서 까먹었어 지금까지 소닉 하면은 언니가 슈퍼스타즈였습니다! 해줘! 알겠어 그럼 귀엽게 해! 나도 탈게! 알겠어 지금까지 소닉! 빨리 해! 너무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랐어 아저씨 배틀 마셨습니까? 아저씨 배틀 마셨습니까? 하... 창문... 창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숭무원몰래 창문 열기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쪽자리 도색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창문에 여기 열리는 걸 하나 미리 발견해가지고 한번 얼굴 내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둘... 셋... 세, 세, 세,차... 너 어이가 없네2 진짜 부딪혔는데? 두 번째 주루루 18세 1년 6급 출석 미달 출석 미달은 약간 현실 반영한 건가? 아 이거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밴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밴 도 수장아 platforms 돌아가면 포켓을 먹고 싶다고요 연어 포켓을 먹기로 했잖아 기찬정사 무슨 포켓을 먹고 싶나? 무슨 포켓을 먹고 싶나? 연어 포켓을 먹고 싶나? 그의 마지막 유언은 연어 포켓이었습니다 연어 포켓 좋지? 아 맞아 1년 순간 누가 해도 재밌는데 그거 할 때 재밌었는데 연어 포켓으로 가야겠다 아 이거 겁나 웃겨 이거 다들 미쳐가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저거 깠냐? 저거 깠냐? 저거 깠냐? 거꾼이 이른 놈을 막 까뜨렸어 미쳐놨어? 이제 깨자 그러지 말고 나 코드짝 갖고 놀아줄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리 가요 내가 안 좋잖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좋다 좋다 깔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빵떡으로 보여달라고요? 안 먹기니까 너무 하찮게 생겼어 자 다들 맛있는거б 왜 노래 안 나와 나 안 먹기니까 나 안 먹기니까 테크업프로 나 안 먹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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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기니까 너무 하찮아 아.. 나 또 꼭 가나? 다시 나와 뭐야? 어? 뭐야? 잠깐만 내가.. 야 이 자X야 나와! 아아악! 아 이거 뭐야! 뭐야 이 자X! 너리야 일단 가보자 가보자 일단 가볼게 내려와! 내려와! 아아아아아아악! 막고쳐! 아 진짜 올려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저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저 똥개 마저 그냥 나쁜게임 이러고 저거 아 짬뽕이요 으음! 짬뽕 시키서 그 맛있게 드세요 지금 마왕성에 함부로 들어온 것이냐 어떻게 들어왔냐 내가 이 입구부터 아주 거대한 그 돌로 만든 속상 각오일이라 아!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superv respectful 아닙 거 현 사이에 왜아 봉인마법을 걸어뒀는데 어떻게 들어간거지냐 내 노 아니! 짬뽕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맙다 짬뽕 안시켰는데요 마왕성 아닌데요 하하하 아 저기요 저기요 제 엽사 찍지 마세요 아니 제 엽사 찍은 거 보니까 지금 나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안 돼 유버거는 그런 이상한 사진 나오면 안 돼 귀엽다 흐흐 아 나 진짜 잠깐 잠깐 당신 뭐야 닉네임 기억합니다 닉네임 기억합니다 아니 형 나 아이돌이잖아 아니 이게 뭐야 이 노숙자 아이돌이가 뭐예요 아 오점 주셨다고요 이건 너무 꼬질꼬질한 거 아니 오마이갓 이거 실화냐 이건 모두가 날 버린 거야 나 이 마음에서부터 조금 조금 상처보다 질기도 얘들아 아이돌 직허 뇨 락고기는 납작해지기를 사용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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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좋아요 1절 끝나고 아이는 32단 공음 지르는 것 대가리 아니 이거 타이밍 맺었는데 벌레님 맘 전팔백오수 감사합니다 고맙네 고맙다네 대가리 감사합니다 타이밍 대가리 감사합니다요 좋았다 헛소리 컷 좋았다 헛소리 컷 헛소리 컷 좋았다 어 뭐야 16 오 아 귀엽다 야 야 오 쳈백 멍청한 인간놈들 이렇게 하면 다 봐줄꺼야 헤헤헤헤헤 류카 너무 행복해 멍청한 인간놈들 효이에게 SFHAHA SARA 채워 bible 하지만 봐주는게 맞지 귀엽기 때문에 아...하니면 이렇게 귀여운 의상을 또 이휴식 물어보덜 어 뭐야 미워 거꾸라라 거 어 그렇지! 뭐하냐?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이를 해주겠다 이 망냥냥의 사이는 또 다르다 찬아 뭐하냐? 뭐하냐? 음... 어떡하지? 스읍... 음... 음... 찬이 아닌데 망냥냥인데 망냥이 좀 웃기네 하하하하 흠... 흠.. 하하하하 비슷하긴 한데 저 아닌거 같아요 하하 자기도 웃겨서 웃음 하하 하... 하... 아아! 흠... 본인 아니시라면서 왜 그러시는지? 흠... 흠... 아악 나 그랬어 진짜 흠... 어쩐지 세구가 저리 못할 리 없지 자 클립 따실 분은 지금부터 따세요 앞의 분은 날리시고요 아 나 처음봐 왜 가고싶은데요 가고싶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본인 마니또를 못찾으신 분 일어나주세요 덕분에 시부야라는 고신을 알고 두 분 나오세요 비찬고세구 두 분 일단 한 명씩 골라보세요 저는 아인애언니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올라가실래요 정해주세요 두 분이 세구님 올라가셨구요 아인애야 나 지켜보고있어 아인애야 나 지켜보고있어 뭐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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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언니밖에 없어 디스코드 뭐 물어보면 다 빼주고 맞아! 맞아! 야! 뭐야! 언니가 진짜 짱이야! 야 진짜 많이 떠 자 그러면 아직도 본인 많이 떠 아 이거 아 이거 재밌는.. 둘 다 재밌는.. 아 뭐하지? 아.. 아 시부야.. 시부야도 웃긴데? 시부야가 딱 떴을 때 그냥 웃겼어 어 시부야 그냥 너무 웃겼어 그냥 저게 어디로 가야될까? 길을 잃았다 딴딴딴 딴딴딴 아이베 아이베 지금 이동됐어요 너가 워낙 미국 주식이 낫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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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나 배터리 꺼졌어 언니 거기 들어갔잖아 똑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아이큐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어머 아이큐가 아이큐가 아니라 우리 막내가 배터리가 닦아온다 꼴들아 이것을 말을 안 들어 내가 내가 어딘지 이놈아 꼴들아 별빛어 답은 안 배터리 여러분 보이시죠 천이 점점 뒤틀려가고 있어 나 반응하고 안해 파이팅! 내일 영자신문도 잘 읽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아니 내가 영자신문 읽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 놀러 갔을 때 지금 문 앞에 영자신문도 있는 거야 이 시대 종이신문 읽는 진정한 지성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뭐 그러셔가지고 어 잠시만 근데 옆에 엄마 근데 죄송한데 우리 찬이 어디갔어? 찬이 나갔다고 뜨던데? 아 잠깐만 찬이 어디갔어? 아 잠깐만 찬이 어디갔어? 여희들이 계속 찬이 배터리 나갔다고 인사라고 했는데 다들 한말도 없고 너희들이 계속 케이크만 부릅차 마시고 그동안 찬이도 살았어 나간다고 여희들이 살았는데 언니 말도 안들고 그래 아무것도 하냐 내가 아무리 공도 못치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언니 말을 안들어졌어 잠깐만 아니 혜연님 그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쁘다 이 혜연이 처음 봤는데 아니 찬이 속할까봐 혜연님 말고 너희들 말을 안들어졌어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강대아파 징데노 근데 이쁘다 헉 어 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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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일어나 죽지마 죽지마 끝까지 살아 설마 아 아 아 날렸다 날렸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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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강 좋아하냐고요? 아 아 하핫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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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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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싫어요! 나는 그런 돈 주기 싫어요! 니가 알아서 사먹어요! 오겨워!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급... 급발진을 많이 했지? 아니 아니 이거 비명 레전드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레전드 중요한 일정 같은 건 무슨 색깔로 하지? 네이비 네이비 응 아니야 네이비 파란색은 너무 촌스러워 그니까 완전 시퍼런 RGB RGB에 그 뭐야? RGB에는 블루가 없는데? 아니지? 레드, 그린, 블루 어 오케이! RGB에는 블루는 너무 펄해가지고 샤샤 너무 뭐 시키거든요? 웃지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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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구야 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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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그래 세구야 왜 빨리 애들 왜 언니 그래 세구야 언니 그래 세구야 그래 세구야 언니 오빠 그래 세구야 안녕 언니 오빠 안녕 안녕 잘자 내일 봐요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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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나 눈이 안 보여 언니 네 눈이 나 해적제가 없어서 너무 안 보여 너무 심각해 이제 어 언니 F를 눌러 F F 아 그렇구나 해적제가 아니라 F 아 아 하하하하 서비스 다리를 쏘자 OK 총으로 경고를 무시한 이안비의 다리를 빠르게 가격합니다 당신은 경고를 무시한 이안비의 다리를 사격합니다 안 돼!!!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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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마 에이미 그러나 이안비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런 사격으로는 토끼나 맞추겠어 이안비가 당신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신에게 칼을 휘두른다 피 한 발 더 어떻게 피하실지 묘사해 주십시오 뒤쪽으로 빠르게 백스탭으로 회피한다 회피하고 근접했을 경우 이안비의 팔을 향해 총을 쏜다 묘사에 따라 추가 확률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뒤로 세걸음 빠르게 백스탭을 10% 추가 됐네 안 돼!!! 이안비 이안비 이 자식 행운 뭘까지 하냐고!!! 답이 나가는데? 나 근데 저거 이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요걸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게임을 안 해봐요 다행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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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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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파마산 맞아요 파마산 파티에요 파마산 파티 재밌겠다 오 너무 재밌겠다 젠장 또 유출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치즈 파티 시즈 파티 하는거고 아니 근데 댕얼템 없는게 스스로 하는것도 아니고 화면속 내가 말해가지고 다른 자아의 내가 말하는게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날 좀 말려줘 아무것도 못봤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아무일 없었는데요 아 맞아요 아무일 없었습니다 멤버들한테 절대 비밀로 하자고 잠깐만 결국에는 저는 저걸로 부수도 됐던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렇게 부수도 되는거잖아 하하하하 10포를 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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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렇게 튕기냐고 난 저거 튕기는 처음 봤잖아 나도 저런거 튕겨봐 하하하하 아니 어이가 없어 저 프로페러를 총과 수루탄으로 부순다는 마인드가 없기나 봐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부수면 부숴진다고! 아니 근데 클립만 보면 겐지콥도 좀 웃기긴 했어 그날 세구의 기분을 알 수 있는 방법 아니 뭐 전부 흔들고 있어 방송 대문하고 신났을 때 진짜? 다 흔드는데? 근데 약간 묘하게 흔들림의 정도가 다름 그날의 텐션을 알아볼 수 있음 그날의 기분 레전드네 살살 흔들면 그냥 살짝 기본 텐션 전부 흔들고 있네 완전 이렇게 흔들면 완전 신난 텐션 그런 건가? 나는 머리 흔들면 약간 잠깐 머리가 핑 돌던데? 어찌렀던데? 야 어디 갔어? 야 왜 이렇게 멀리 갔어? 뛰어와 뛰어와! 야 너 이거 놓고 갔어! 야 너 이거 놓고 갔어! 어디 갔어? 아니 너무 재밌는데 몬스터를 야구하는 건 처음 와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 둘 다 재밌는데? 음... 개인적으로 세고 언니도 귀여워 오 320 야구 물 물리치기 위해 내가 등장했다 정 두 매 이드 등 정 빵야 아기 참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 봤어? 어떡해 귀여워 아기 참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 어이없네 이거 어허허허 좋은 거 아 이거 약간 광기인데? 아 아 뭐하디? 아 근데 전투메이드지 전투메이드 컨트롤 스킬 버튼 누르면 스킬 업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아 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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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해 아 아 아니 머리에 너 쓰러지는게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진짜 아 아 거울 모드인데? 진짜 웃겼어 어 왔다 어디갔어? 그 리캠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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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거 너무 웃긴데? 아 아 아 너무해 너무해 왜 너무해 왜 너무해 아 겁나 웃기네 아 쓰러지 아니 도미노냐고 진짜 감사합니다 예뻐언니 거의 내 자리야 어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야 мел기 팁 내 자리야 입에 오새 이끼러 아침은 너무 많아서 세리끼러 훌쩍 가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잘 보는 내 마음을 어느새 가이지나요 여름 지나가는데? 아 이건 레전드로 웃긴데 저거? 2월 14일 발렌타인데 나는 편의점을 갔어 편의점에서 파는 발렌타인데이 초 리미티드 에디션 다이어리 2만원 초콜릿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 그죠? 다이어리가 궁금했었어 사고 싶었어 계속 고민했어 뒤에 아줌마가 계속 사라고 해 스티커도 준대 정신을 짜려보니 나는 2만원짜리 초콜릿 박스를 샀어 나에게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면 나는 샀어 다이어리 크기는 손바닥만 했어 나는 호구야 그래 호구야 다들 비웃어 나는 호구야 나는 호구야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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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호구야 예 예 나는 호구야 예 예 나는 호구야 예 예 나는 호구 나는 호구! 호구다! 아! 뭐 만들었어? 오! 뭐야! 그만 만져! 어디까지 만질거야? 아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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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서! 르르 못된 손! 르르 못된 손! 뭐..뭐 하는거야 르르당! 거건이 왜 큰 고양이야? 고양이야? 아니 아니! 여기 가슴 쪽 레이스도 만져지나 싶어서! 형과 여욕이 레이스도.. 레이스를 만지려는 손이 아니었잖아! 레이스는 세로로 있는데 왜 가로로! 가슴 쪽에 궁금증이 이랬다니! 이렇게 해결 해소해졌어! 음! 손님 아닙니다! 음! 그렇구만! 응! 응! 음! 나쁜 손! 세균 엎드려! 어그로가 장난 아니다 저거 세균 엎드려! 웃어! 세균 웃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표정 싫어! 이리 만져 수 없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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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와바 무서워 무서워 아 우는것봐 어 또 뭐있지? 태균이 할수있는거 뭐있어? 세롱 X롱 X롱? X롱 X롱 빨개졌다 빨개지는 X롱 하트 문 열어제 롱 느낌 표제로 음.. 줄 당기기 롱 귀엽구만 재주가 많네 세균 냄새 나겠다고? 아이돌한테 밟는지 안 나는데? 낫다 보실래요? 아이돌한테 밟는지 안 나 응 응 구라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닌데 아니 아닌데 진짜 내 눈을 치는 거 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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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모지와로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근데 이거 르르탕 클립이 다 그.. 그냥 약간 핫하네 응 너는 어울리지가 않아 루루야 어? 나 이름 콩쥔데 야 루루야 말 대답하니? 너 은근슬쩍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언니인데 왜 말 대답해 루루야? 아 미안해 파찌 언니 루루야 어 나 놀고 올 테니까 닌 여기서 독에다 물이나 쳐부어 아아 그치만 이 독은 구멍이 남는걸 어쩌라고? 미친 년 아니야 이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구멍 난 독에 어떻게 물을 붓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거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 루루야? 에이 아 진짜 흐흐흐 피고한 콩쥐 인생 너 콩쥐 못해 아냐 루루야 너 말 싸가지 없게 할래? 알겠어 세구야 열심히 독에 물 채우니 세구 언니지 세구 언니 알겠어 야 그럼 나 이제 손 아프니까 빨리 가 물 붓고 있어라 나도 팔 아프니까 빨리 좀 가 넌 들고 있어야지 넌 들고 있어야지 갈게 못 됐년 둘 다 둘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은데?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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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합의서 내용 다시 볼까요? 응 합의서 내용 다시 볼까요? 응 어머 방송 안 꺼져? 안 꺼져? 리본이 아직 방송 켜져있어 아아아 방송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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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들 본나몬나 리빠할게요 리빠 안녕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우린 내년에 봐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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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근데 이거 너무 흠 흠 무채즈가 흠 굳이겠다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아빠 뭐해? 아빠 뭐해 아빠 뭐해 그거 내꺼야 아빠 뭐해 이제 내꺼야 뭐하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빠 이상해 우리 아빠 이상해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왜케 어려워 아빠 포기했어 아빠 미쳐놨어 이 찌나선가 아빠 애기를 써 아니 이거 왜케 아니 이거 왜케 어려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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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흠 흠 아쉽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리야 이거 뭐 대놓고 다 불렀네 이거 무슨 일 이거 언제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언제야 이렇게 많이 유출했었어? 6월 24일 그냥 후렴 다 불렀어 진짜 표정이래 아리야 눈이 너무 떨리잖아 누가 바로 유출하느라 같잖아 끝까지 끝까지 모른척해야지 그걸 또 바로 대티나래 진짜로 그리고 나 좀 많이 했네 신났구나 그래도 지켜줬구만 잘 지켰네 잘 지켰네 웅 웅 레전드 레전드 유출 저거 말고도 또 있지 않았나 하나 응 먹지마 귀여워 귀여워 점점 소리 작아지죠? 내가 미안해 먹지마 귀여워 장충동 왕 족발 보고 장 장충동 왕 장 장충동 왕 족발 보고 장충동 장충동 왕 족발 보고 isons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아아아악 아웃 어우 파이팅 넘쳤다 아 이걸 해선 아... 아... 그러면은 형 이거 이거... 이거 피규어 가져가야겠다 엄마한테 이거 나 가져도 되냐고 일로 가야지 안마! 응? 왜 내 피규어 잡아? 뭐야 내가 이거 달라고 할 거야 아 내놓으라고 아 싫다고 이제 내거라고 아니 형 나이 되게 많잖아 이제 스무 살 넘었으면 성인인데 이런 인형 왜 갔냐고 이런 거 우리 반에서 완전 인기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아 진짜 그만 놀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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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키 삼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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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이제 마세돌 키링 오면 저런 미래가 나 키 삼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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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을줄 않겠어 아니 내가 죽은 건데 무슨 애니메이션이냐고 야 나 혼자 죽은 거야 키 삼아 키 삼아 난 처음 보는데 너네가 형이밭을 알잘딱하게 안올려주고 있었는데 그래 이런거 형이밭에 올려주고 르르 땅한테도 이런거 보여줬어야지 왜 안보여줬어 만화요 왜 난 이거 일틀이나 뒤에 본거니 왜 보라고 안했어 만화 말고 영상 미안 르르 땅 근데 오늘 예쁘라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기분좋은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제 지겹듯이 빨라 빨라 맵 슈퍼 히로 헛 마이크 켜져있어? 헛 난 르르 이쁜 르르 아 이건 뭐야 이 정도면 원 보호를 좀 비슷했던거 같아 흐하 이 정도면 원 보호를 좀 비슷했던거 같아요 아 나는 이거 비슷해지지마 아 진짜 아 akin 쏘리하다가 모양이 천박한 단어는 굉장히 천박했는데? 천박하다고? 천박 마음을 견곤하게 하니깐 천박 천박하냐? 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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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야 기본치더 맥시멈은 우리 방에서 나왔어 일파야 언니가 천박한게 아니라 내가 천박한 일파야 기본치더 맥시멈은 우리 방에서 나온거야 나 오므라이트 너무너무 센데 오므라이트 너무 센데 이거? 천박 천박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귀여워 귀여워 잘했떡? 뚜덤뚜덤 뚜덤뚜덤 해동 넥슬라이스 우하하팡파래 혹시 우리 차겜 이름이 뭐야? 난 차니야 차니 차겜 왜그래? 오빠 왜그래? 오빠 왜그래? 오빠 몰랐어? 아니요 근데 감시 타자 저는 오빠 나 버릴거야? 아니 아 이거 너무 웃기다 근데요 아휴 아니 부야야 축구 어렵더라 안 할래 재미없어 하하하 하하 귀여워 조코 재미없어 조코 재미없어 조코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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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잖아 어 뭐야 공이다 귀여워 에드샷 쾌 오어 엘더샷 뭔데 아싸 미왕 아 미안 미안 많이 기다렸어 징긋 정말 코토리장 타치 날 그렇게 많이 기다린 거냐고 집 나서자마자 수많은 악수서의 요청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지 뭐야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모두 뿌리치고 달려왔어야 했는데 이런 젠장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은 날 사랑한 죄밖에 없어 나만의 코돌이 닿지 알아이 렌트님 보고 배웠죠 아 치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아니 이 미안한 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해 아니 아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미안해서 그래요 왜요 아니 왜 지금 나의 순정을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냥 해주세요 왜 이제 왔어 미왕 아 미안 미안 석이네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채 난 너로 인해 그 채로 인해 못이 갱을 하고 있다고 안get 하고 그때 나를 flawed comforting bleu 따라갈망하니 그러다 나를 흐흠 흐흑 흑 에르 익스트림 scholarships 의 나한테 세수시키기 세수 아유 여기 어휴 떼 나오는 거 봐 아니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딱 가지고 음 향 게 음 응? 이렇게 씻어야 돼. 이렇게. 비누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잘 안 지워지는데? 뭐야 이거? 네. 난 세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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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30대라뇨. 누구야? 누구야? 누가 30대에요? 누구야? 20대라고? 저희 20대잖아요? 저희는 20대라고요? 20대라고. 되네요. 누구야? 지금 몇 개. 좋은 인자죠? 역시. 앗. 이젠 아니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너 휴먼? 오 마이 갓. 너 휴먼? 너 AI? 너... 너 아저씨? 두? 아아... Get out, get out. No, no, no. I... I don't... I don't like... Bot. Bot, no. Bot, no. No. 아... 나, 나, 나. Get out. Get out. 살 생각 없어. 나가! 나가! You know what I mean?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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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 낼게요. 왜요? 선생님은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주세요.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희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선생님, 피곤해요? 우리 릴바 친구가 안 되어서 손을 삐졌어요. 선생님, 오늘 예뻐요. 선생님은 왜 맨날 삐져요? 선생님은 왜 맨날 삐져요? 선생님 삐놀이에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 낼게요. 선생님이 문제 낼게요. 아, 이거 들어도 재밌는데? 없어요로 해야겠다. 티처는 가야겠다. 진짜 일찍 다 했다. 잘했지? 잘했지? 레전드. 4킬 했네, 새구나. 아이고. 아, 좀 미안하다, 이번 거는. 저 C봐. 언니, 나야. 언니, 나라고. 아, 진짜. 아니, 류애파 나라고. 나야. 나야. 나야, 언니. 나야. 아니, 새구였다. 나야, 니엠파. 아이구. 아, 니엠파 나랑. 아, 니엠파 나랑 감성치겠다. 진짜. 아니, 니엠파 나랑 감성치겠다. 나야, 니엠파. 안 돼! 안 돼!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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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니 보고 같은 내 것이 나오면 해주시나요! 아... 그거 예고편 같이 봤잖아요. 아 예고편 봤는데 뭔가 삐리에 왔어. 플레이 타임 개같이 길 것 같애. 그래서 좀 하기 애매할 것 같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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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긴! 좀 하기 애매할 것 같애.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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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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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여러분! 너무 재밌는데요? 누구보다 즐겁게 즐긴 아... 바보 릴파. 왼쪽 왼쪽 왼쪽. 느낌 안 왔어. 왼쪽 왼쪽 왼쪽. 느낌 안 왔어. 느낌 안 왔어. 응. 응. 아, 아, 실 아니야? 아, 씨... 뭐... 뭐... 뭐야? 이거 손 뻐벅하지는 거야? 뭐야? 와, 진짜! 아, 진짜... 그걸 왜 찍어? 아, 이거? 성경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제스처? 한 번 뻐벅같은데?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타락! 아, 이거... 너무 늦잠 자지 말라고. 아니, 시세형필님! 10만 원! 언니... 아니, 시세형필님! 10만 원! 아, 감사합니다. 10만 원!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몸을 부풀리는 게 소요일 같네요. 리액션... 엘파님 리액션! 하지 마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뻔 넘이어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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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돈은 제가 단백질 풀어트리 사는데 아주 맛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비 아빠님 만월 감사합니다. 아, 저희 또 어... 살인 미소! 하하... 살인 윙크 안녕 우리 오늘 어린이날인데 고니 언니는 뭐 했어요? 이파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너무 기대됐어요 준이는 오늘 뭐 했어요? 준이는 오늘 밥 먹고 배 벅벅 긁으면서 보츠더락을 봤어요 이런 어이가 없네 보츠더락 아이고야 아 터진 것 같아요 안 해! 깜짝이야 안 해 안 눈을 떠봐요 오 뭐야 뭔 소리야 잠깐만요 이거 그냥 강제 종료 해야겠다 여보세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바로 앞에서 놓쳤어 와 에어컨 없으면 진짜 못 살겠다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어 오어메 공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되는걸 아 저거 너무 웃겨 어 오 남탕특 남탕특 옆에 할아버지가 거식 닦던 비누로 내 겨울 안을 닦고 하하 그리고 쌍남자특 옆에 할아버지가 거식 닦던 비누로 버릴까 아 남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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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중요한 타이밍 할아버지가 남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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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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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en 아 ... photos 닉터형 맞어? 빨리 넣어? 닉터형까지? 사실 나도 여자 따구 괴롭혀 누나들이 잔뜩? 좋긴 하지만 형아들 이 아니라 언니? 언니 저도 사실 아 이거 재밌었지 아 이거 좀 고민되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때 되게 웃겼어가지고 만오절 종목하겠습니다 이거 피카노 아! 나 뚝배기! 켈리카니가 났었다! 켈리카니가 났었다! 해프 미! 이쪽이야! 남은 짱! 남은 짱! 나 어버여! 어버어버 안으로 안으로 어버어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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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겁다니 지금! 아이고! 아휴! 빨리 빨리 살려주세요 아 꼈어 꼈어 아 위에 총이랑 탄약이랑 이렇게 들었다라는 아 오케이 그게 무겁다는 거죠? 통화니랑 캠을 많이 들으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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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아주 그냥 묵직이하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여기 사식이다 감사합니다 아! 오빠! 오빠! 봉하는 짓이야! 이곳은 백투존에 오르던 트램펄린 옆 절벽입니다 에이! 이거 하고 나가신 건가? 아 광대 아파 힘들어 아니 너무 많이 못 썼어 아 다행이네 안 죽어서 다행이네 안 죽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가면 너무 비켜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못생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로 하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둘 다 웃긴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어 음 음 음 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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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을 가을 오케 제가 도와드릴게요 살려줘 살려줘! 뭐야 물이야 이거! 밀파야 밀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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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쿠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와쿠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왜? 어? 왜? 어? 뭐야 언니야? 언니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아 근데 나한테 무섭다 해도 나도 같이 옆에서 누구 썰고 있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영어를 할게 미안한데 나도 옆에서 같이 썰고 있었어 아 근데 이거 이거보다 밀파는 그 던지는게 진짜 웃긴데 나 공범이었어가지고 내가 이제 비키님 슥삭 하고 왔거든 나 피해자 아니었거든 아 바다에 던져 그거 없나? 아 바다에 던져 그거 없나? 진짜 재밌는데 이 정도면 밀파 님이 보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루성 님이 진짜 아니 루성 님이 아니 루성 님이 루성 님이 나 의 dispon 속 commitment 여기가다 아 bitches 귀여워 아 뭐야 늘 참 뭐야 귀여워 쓰잖아 현수로 analyt상 예약으로 편해지신 건지 더 재밌어진 것 같아 아 이런거 왜 쓰냐고! 얘들아! 얘들아 짤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니 나 틀딱이라서 짤 없다고! 안돼! 그만해! 안그러세요! 안재래! 아 미치겠네? 웃긴거 알려드릴까요? 이날 이후로 나 갤러리에다가 이제 짤 하나씩 모아두잖아 그래가지고 그 짤 폴더를 새로 만들었어 거기다가 이제 동물 짤, 웃긴 짤 다 저장해놨거든? 어 약간 좀 어 약간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 나 엠즈하게 살고 싶어서 내 공지에 쓰는 동물 짤 아 이쁘다 여기있다! 나무니께 여기있다! 여기있다! 왠지 저때 이후로 공지에 고양이 짤 자주 쓰시더라 흐헤헤 귀여우니까 올리기로 하자 그거 프로틴 알아? 프로틴? 이거 잡으러 간다 안돼! 아 진짜로 무서운다 하지마!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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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진짜? VR로 보면 무서울 것 같애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음... 음... 걔 암든다니까요 보낸다구요 보낸다구요! 그래 흑화해 잖아 보낸다구요! 아니 보낸다구요! 타이밍이 너무 웃겼다 이거 어 어 근데 귀족해 님이 왜 이세돌 핫클립 월드컵에 있지? 그럼 집사! 아 이거구나 아 그러네 아니네 언니 컨텐츠였네 아 오셨군요 좋게 하나씩 어 이분들은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일 알바오생들이오 이리 정화해봐 지금 아니 근데 그럼 집사! 에? 그럼 집사! 에? 이마 아아아아악 이러냐 아악 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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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마 아하 어이마 그럼 집사 에?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사유주의란다님 아유 대충들어 아아아아 아 오셨군요 좋게 아 나는 귀족해 아가씨가 오 되게 좋더라구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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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이없네 진짜 겁나 웃기네 저거 아니 변화공의 레전드인데 저거? 어 그냥 힘이 탁 빠지는데?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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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다운 인스트? 락다운 인스트? 안녕하세요 고세구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데 잠깐 왔습니다 여기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돼요 엄마 여기 오면 안돼요? 엄마 심부름 가고 있었는데 젠미는 안돼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아니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죄송해요 너무 위험한데 사실 락은 아인의 언니가 있다 알겠죠? 돈까스 꼭 사달라고 해 그래 잠깐은 소라이 띄웅 띄웅 띄웅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좋습니다 걱정하지마 아 나 이거 띄웅 띄웅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내 취향이야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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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야 내 취향이야 야 내 취향이야 대박 뭐야 근데 너네들 내가 아직도 릴중사로 보여? 너네 아직도 내가 릴중사로 보여? 너 겁도 없이 용케도 여기까지 따라왔다 너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딘줄 알고 함부로 따라와 어쨌든 나 골라줘서 고마워 대박 너무 이쁜데 근데? 약간 구미호에 홀린 거 마냥 홀린 건가? 볼미학교에 냄새를 맡은 냄새 그냥 상큼 안 되나? 녹여 먹어야 돼? 녹여 먹어야 돼 뭐 먹는 거야? 네 춤이 줄둘 네 음 음 아 인탈 부리는 게 있다? 지금 춤이라도 춰서 저한테 기분 좋게 해보시던가요? 춤 한 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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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직접 춰보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칠 줄 아는 춤이 없어서 아 그러면 연예인 때려 치세요 그냥 연예인 상속이 없는데 저는 네 인플루언스 하지 마세요 네 아 그래요? 감성 없어봐요 아 진짜요? 제가 진짜 기분 나쁘는 소리가 진짜 감성 없어 보이세요 네 아 앙탈 부리지 마시고요 아 별로고요 아 듣기 싫고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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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앙탈 부려서 되는 생각이 아니라서요 아 죄송한데 진짜 별로고요 아이고 AR이로 넘어가지 않고요 너무해 상That 고양이가 우는데 toi 언니 이를 기억하겠어 이 개를 기억하겠어 그거 말고도 딴거 있잖아 싫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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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모른 사람이야 뭐지? 본인이 한 거 아닌가? 나 죽이는 줄 알았는데 이거 고롯이야 누가 협박해서 한 거였나? 누가 협박해서 한 거였나? 아 찬아 빨리 그거 해봐 그거 그거 해봐 그거 칼라져라 현실이요 터져라 지 랩스 아이 귀여워 전투메이드처럼 좀 그런 거였어? 나 즐기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 근데 난 귀여웠는데 나 귀여웠어 사실 처음은 즐기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 아 난 혼자 놀고 싶었다고 나도 그래서 빨리 가서 갈릭 보고 지금 간도대 올라갔잖아 이거 누군가 보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 맞아 그게 좀 아 그런 기분이구나 근데 만약 이뻤는데 누가 누가 놀렸대 니? 나 언니? 뭐지? 막냥냥? 귀청거리고 있지 않냐? 아 나 이때 너무 그릇이 많이 당했어 아 나 이때 너무 또 빨리 잡았어 행동을 돼요 잘 보고 배워 나 띵늉을 끓인 척 습관이죠 맞추네 셀성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섀어 아이구 어떡해 가만히 있지 않는데 뭐 할 거냐 influencing 가만히 있지 않을 거면 모모 가만히 있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할 거에요 목욕한 리 foreground 목욕할 거예요 아이고 습관 무섭게 한다 나를 맨날 놀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하다 맨날 나 맨날 나한테 거짓말 치고 비행기 타면 신발 벗어야 된다고 거짓말 치고 맨날 나한테 그렇게 멋있게 하더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에이 뭐 때리쥬 뭐 때리쥬 개빡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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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 배 아파! 개 빡치죠? 개 빡치죠? 아무것도 못 때리죠? 빵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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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루? 우리 캐릭터 너무 잘 정한 거 아니야? 개 미쳤네 진짜? 아우 잠깐만! 아 나 보고 존댓댓겨! 아 잠깐만! 우리 진짜 잘 정했다! 절망적인 은색?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사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대출이요? 아니 그 저의 컨텐츠가 그 하찮은 질문 들고 오는 데인데 이상하다 그러면 좀 카드가 이제 알아듣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2023년 운동을 계속 해도 되겠니?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당신의 과거 현재 난 그리고 이래 일단 카드를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죠? 현재는 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저거 이 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하늘에서 코인을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져가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코인 투자도 조금 했었다던데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인을 가져가는... 아 그렇게 만난다고? 그냥 두더지! 아니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말하네? 내가 무슨 갑자기 와쿠님 제가 저번에 마트를 다녀왔는데요. 마트에 숙주나무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 회의 관련된 얘기 하는 거야! 다 연관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아니였어요? 아니에요! 진짜 고세구 말 줄네 이상하게 하네! 그렇다고 말 안 하는 거 같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네언니 말 줄네면 나! 아이네언니 말 줄네면 나! 고세구는 말을 줄네 이상하게 하지만 아이네는 말이 줄네 많다! 고세구는 말을 줄네 이상하게 하지만 주루는... 에? 아이네는 그게 많다! 주루르? 주루르? 사과해 고세구! 사과해! 사과해! 나 헷갈렸어! 사과해! 미안해! 나 근데 바로 미안해라고 말할 줄 몰랐어. 세구. 아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 세구한테. 지금까지. 인정할 건 인정하는 편. 귀여워! 귀여워 아주? 고양이요 고양이. 4분 콩라면 6개 데우려면 총 몇 분 걸릴까요? 4분. 왜냐면 한꺼번에 데우면 되기 때문이야 이마. 니사 허접한 함정을 파고 있어. 4분. 아! 3분! 3분! 고세구 오디션 돼 이에스에마~~ 이게 무슨 데였을 말이야 자아 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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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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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멘 니케 의상 니케 의상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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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니케 행동이잖아요 왜요 하하하하 야 알았어요 검정한 학교를 하겠습니다 꿈틀꿈틀 귀엽죠 그래도 뭔데 방금 그 꿈틀이 왜 꿈 하하 꿈틀이 너 지금 꿈틀이라고 했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장난하니 하하하하 이잉 못하겠다 두분은 못하겠다 부끄럽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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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다행이다 으음 지금 아침 여기 아침 8시야 자기야 잘잤어? 이파리 친구들 보고싶어서 너무 기대됐어요 하하하하 이제 이거 그만 들려줘야겠다 왜냐면 나랑 통화한 통화 내용 자꾸 유출되니까 이거 그만 들려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음 음 어쩌라고 오야 띠용띠용 변하고 어 오므라이스 아니 이거 진짜 세다 저 오므라이스가 진짜 한 나 약간 2023년을 좀 대표하는 밈이었어가지고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아니 이거 오른쪽 일단은 한 번씩 다 봤으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으흠흠흠흠흠흠 두두두두 처음 보고 왕쿰투리 눈이 안 보여 사투리가 맛있는 아이돌 되지 마세요 그럼 언니야 나 사랑해 야이 히키야 나와 야이 히키야 나와 언니야 언니야 아 이거 비슷한데 이건 약간 음 엄마사 없어요 컷 음 컷 부 부활한 망냥냥 창문 열기 히힛 튕김슛 보고만 있지 말고 튕김슛 이오 이오 사와이 오므라이스는 2024년에도 레전드 밈으로 등급될거같이 2024년에는 아닐거 같은데 요즘은 한 지나갔으니까 디질레 디질레 세구 디질레 구 우승국명 나락감지 하하하하 구두레 정체 공개 디토 자는 맏언니깨우기 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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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야 아 이것도 센데? 세구야 응 세구야 무릎을 꿇어라 도쿠까나 어 인싸픽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음 두 고라니의 만남 르릇한 건데 오늘 이쁘네 음 흔들리며 이거 음 비찬 너무 무겁다? 오 아 아 이거 이거 둘 다 약간 샤우팅과인데 이거 가만두지 않을 꼬야 두더지 잡기 아니 근데 나는 딱 정해진 것 같은데? 딱 뭔가 보여서 근데 다 유튜브 각이긴 해 다 다른 상황이여가지고 다 재밌어 또 유출했어 이것도 진짜 웃겼는데 저 유출을 약간 좀 맛있게 했어 하하하 흠 따단 대체 세구야 개인적 픽은 약간 이거다 음 그래도 꽤나 빨리 했는데?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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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와 투고로니 만남 어 아 이거 띠옹띠옹 편하고 흫흫흐흠흫흐흠흣흡 캬비찬, 캬데던 카비데 겨다줄 재밌었네 오랜만에 보는 클립들 다시 보니까 재밌었네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것 같다 와 32강이 비참님이라니 아 이거 좀 센데 죽을래 오므라이스 웃음공명 세구? 세구 32강 대단한데 비찬을 다해서는 문장이 잘못됐잖아 그거는 다른 말이잖아 그냥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뭔가 고세구 사과해 오케이 나락감지 고세구 사과해 웃음공명 6인 오므라이스 캬 6인 오므라이스 우승공명 결승은 오므라이스 랭킹 우승 랭킹 한번 봐야지 세구야 1등이구나 세구야 1등 나락감지 오므라이스 또 유출해서 가만두지 않을거야 침 뿌행 우주탱은 기요미 릴파탕 등당 오므라이스 많이 했잖아요 오므라이스 많이 했죠 감사합니다.